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난 금단의 기록과 내림성 자클로 화이키를 재촉했다. 그곳은 불멸의 계승자 세 명이 고대의 지식을 지키는 곳. 그들만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에 난 사들어 그들을 찾아야 말했다. 그곳은 불멸의 계승자 세 명이 고대의 지식을 지키는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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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곳. 거대한 탐욕자에게서 시작되는 일은 완전 사묵 속에서 끝난다니라. 거대한 탐욕자는 초월체를 가리킨 것인가? 초월체도 예언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인가? 초월체가 최후를 맞이했던 곳으로 가야겠다. 우리의 고향 행성 아이어말이다. 우리의 마음 계승자들의 강력한 영혼이 가까운 곳에 갇혀있다. 그들을 찾아야 해. 아무리 존재해, 그대가 찾는 계승자는 이제 더 위대한 분을 섬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대체 무엇이 이 프로토스를 타락시켰단 말인가? 이 성스러운 행성에 무언가 사악한 존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거, 그대가 찾는 것인가? 시계자들 45분 푸드소스와 저의 본족이라니 아, 신들이신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동민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민교정주입니다. 동민교정주입니다. 동민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만한 구조물입니다. 수정탑은 적당한 위치에 건설하기만 하면 능력을 복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마치 를 마치면 동민교정주입니다. 동민교정주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민교정주입니다. 동민교정주입니다. 제라툴님,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함께하자, 형제여. 함께 악의 세력을 몰아내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정말 대단해. 자네가 완전히 풀린거야.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이 우리가 어떻게 salvador milhões의 applyingworld? 저의 위협은 안전한 것입니다. 신화라게, 잠시 이어졌을 뿐이다. 란을 정돈, 오늘 살아될 것이다. 란을 정돈, 오늘 살아될 것이다. 란을 정돈, 오늘 살아될 것이다. 란을 정돈해 말아ре 있었는 또 뒤에 histoire 예상 진출 이슈 오 오 나는 하늘 생각 나는 하시 이나 도움이 푸른 방울 던피옵니다. 힘을 모아, 다시 오는다. 바이올렛, 바이올렛을 공룡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푸른 방울 던피옵니다. 도움이 푸른 방울 던피옵니다. 도움이 푸른 방울 던피옵니다. 여기에 나의 두벌 피씨가 있어. 공격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있는 점을 견따합니다. 핵심은 이동되었지만, 공격력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공격력이 적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격력이 생긴 것입니다. 공격력이 적게 되었습니다. 아옆고 딱딱한 자루다 따봉 진실의 방으로 상큼하게 터져올래? 스파클링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되잖아 어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정지시킬 수가 없어